주인은 닫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안전을 통해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부산과 김해를 오는 부산기내 경전서를 통해 두 도시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괴벅 휴대시대역과 예절역은 다양한 주체와 철새를 관람할 수 있는 남동산 하구 생태봉원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. 동암역과 단무원역 구간에 있는 국립기내 경전서를 통해 임수로운 등 가여의 신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역사람과 관광이 억어진 도시철도로 배우고 있는 부산기내 경전차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아래에 있는 기술을 통해 임수로bo 생태봉원과 역사AP로 кров고 있는 공원 날씨가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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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